구독! 아 일단 오늘 이모티콘 만들어야 되는데 팬님 네임? 혹시 카페 쪽에다가 생각나는 팬님 네임이나 그런 거 있으면 올려주실래요? 잠깐 쪽에? 일단 양모모긴 한데 여러분들 양모모가 저면 그냥 양모모가 좋다고 쓰시면 되고요 아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팬님 요새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죠? 너무 주책이야 정말 아 수고 좋아 야 이거 뭐냐 너? 팬닉 돈통? 아 이런 거 말고요 돈통 애맞지 팬닉 도전 지갑 이런 거 말고 지갑 뭐 돈통 말고 지갑이 왜 나와요 오 많아 많아 살아있는 지갑 채팅 치는 통장 쓰레기 몽뚱 여러분 팬닉이요 양꼬치난 저금통 샌드백 현금 자동인증 안 돼 유튜브까지 있어야 돼 유튜브 시청자들까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그런 팬닉 네임 양돈 양아지가 돼지인 것도 맞고 돈 좋아하는 것도 맞으니 양돈단 어때? 개소리 하지마 명칭이 떠오르는 건 없는데 양으로 하는 건 어떤가요? 캐릭터 컨셉이요? 고더콜리가 양떼를 몰고 다니는 느낌으로 오 신기하네 오 이건 일단 컨셉 괜찮네 신선한지 알마 양모노만 한 게 없나 양모노 어감이 나쁘진 않아 아 그러면은 지금 뭐 괜찮은 게 안 나와 있으니까 투표 한 번 해보자 투표로 나는 양모노가 좋다 이번은 다른 거 하자 이거 이견만 받아볼게 이견만 근데 결과가 보이는 거 같네요 진짜 마감 야 이거는 양모노밖에 없네 양모노밖에 없겠다 팬닉네임이 발음이 어려워서가 제일 큰 거 같다 양모노가 발음하기에는 쉬워서 그럼 일단 양모노라 갑시다 그럼 이제 이모티콘 한 번 추천받아볼게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모티콘 뭐 있습니까? 지금 네 개 정도 넣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도마티콘 두 번째 양모노 분노티콘 이거는 일단 양모노 캐릭터를 정해야 함 3번 니큐 4번 나나티콘 5 500R 이것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일단 이모티콘은 하나 둘 셋 넷 이거 네 개 정도 하면 될 거 같고 이건 패스하고 양모노라 하면은 뭐가 좋을까 캐릭터가? 양이라 양이 어떻게 생겼냐? 잘생겼어? 잘생겼다며 왜? 응 임질 느낌은 이거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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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명이 티콘 아니야 아니야 이게 뭔 해명이 티콘이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 버린 거야 말도 안 돼 근데 표정이 마음에 든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쵸 자 여기다가 캐릭터 머리를 그려보자 하하하하 아 이렇게 예뻐하네 실하냐 아 미쳤어 이거는 그냥 빡침티콘 같다 빡침티콘 벤춘 이런 거 자 이게 이 이모티콘으로 탐승했습니다 짜잔 이제 이모티콘 더 만들어야 돼 세 개 남았어 나나티콘 만들어야 되는데 나나티콘 어렵다 양모노 낙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원래 강아지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어 흠 어렵군 이것도 귀엽지 않아? 이거? 이것도 귀여운데? 하찬 개그리기 도덕책 표지 같다고? 실화야? 도덕책이잖아 흠 일단 이 캐릭터 괜찮은 거 같고 나쁘진 않은 거 같아 캐릭터 맘에 들 근데? 만약 양모으로 한다면은 이 친구 오케이 오늘부터 이 친구가 양모노다 도덕책 느낌으로 귀엽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커요운데? 이 이모티콘 글씨가 잘 보일까?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양모노 캐릭터는 오늘부터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친구로 좋아요 이제 이모티콘 등록해봅시다 이모티콘 등록해봅시다 이모티콘 도덕책 카페에 올려져 있는 뭔가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어? 그거래? 아니 좋다고? 왜지? 일단 얘도 등록해두고 이제 고마티콘이라 고마티콘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아까 그 캐릭터 뒤톨트리는 거? 뒤톨트리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음 고마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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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렇게 X자 된 거에서 귀가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피를 어떻게 흘리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이거 이걸 세우는 거야 이제? 어렵구먼 어떻게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 어려운데? 왜 쏘라뇨? 뭔 소리예요 오호 고마티콘 다른 좋은 게 없을까? 캐릭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만한 게 고마티콘 고마티콘 아 얼굴이 안 아 진짜 힘들어 둘이 닮았어 샌즈? 아 어 흠 핸드폰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눈 표시 그려요 예술품 바리게이트 같다고? 여기다가 머리에 그것도 올려야 돼 피 7천 흘리게 하자고? 당신들 웃긴 생각들 좀 잔인하지 않아? 잔인한데? 나 점점 우리방 이모티콘 B급 이미지로 가고 있는 거 같아 B급이면 이것도 B급으로 해야 되나? 괜찮다고? 아 그래? 눈 방금처럼 해달라고요? 뭐 더 넣을 게 없을까? 위쪽에다가? 아 좀 좋은 거 하나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입은 거 넣고 탈모라니 아니야 사실 막 탈모라니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얼른 탈모라니 뭔가 강아지스러움을 더 잘하고 싶은데 귀엽네 아 뭔가 더 추가할 게 있을 텐데 기억이 안.. 생각이 안 난다 뒤를 빨갛게? 깨지는 표요? 깨지는 표는 어떤 거야? 스피커 모양? 이런 식으로? 뭐가 좋을까? 그만 화내 번개마크가 뭐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여기 가면 나올까? 아 이런 느낌으로 귀여운데? 다른 건 어디 있지? 귀여워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그대로 해도 됩니까? 기본이냐고? 이제 여기서 피 나오면 된다는 거지 이거 그려주시면 혹시 이모티콘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아 영광이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일단 그러면 치우기를 합시다 엄청 귀엽다 되게 귀엽다 아 되게 귀엽네 괜찮나요? 이 정도 괜찮나요? 일단 이렇게 할게 자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이모티콘 많이 생겼네 이거 이름은 뭐로 할까? GM GM 오케이 아 코드가 같은 게 존재해서 이른데 GM 옛날에 썼던 게 GM이 있었나 본데? 그럼 안되나 봐요 그럼 P로 할게요 P 어 P로 했어 P 하하하하 개귀엽네 아 그래주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정 개꺼였네 다음 이모티콘이 나나 고마티콘 만들었고 지금 한 자리 남지 않았나? 뭐 만들지? 하하하 고마티콘 아 개귀엽네 아 귀엽다 잘 나왔다 저거 고마티콘 두 개라고? GM이랑 P랑 두 아 두 번 다 그게 됐나보다 P를 없앨게요 그럼 음 오뱅알 EQ 어떻게 만들지? 재채기는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걸? 카페 한 번 보자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지 하하하하 우린 강하다 하하하 미치 귀엽다 이큐티콘 이런 식으로 아 이큐는 좀 어렵다 근데 이큐가 너무 어렵다 오뱅알이랑 이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오뱅알 약간 하이티콘 느낌 나지 않을까? 추천 좀 해줘 오뱅알 양아 야오 이게 뭐야 통장 못해 아니면 지금 딱 하나 남았으니까 일단은 패스할까 그냥? 쇼 남는 게 없네 오뱅알 오뱅알 난 패스합시다 천천히 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오늘 그래도 3개 추가했어 그리고 캐릭터도 만들었고 그걸로 만족했어 팬 캐릭터 고여운 거 생겼으니까 이걸로 만족했어 좋아해 그래 이거 올려줄게 추억 공간 보도 이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오케이 됐다 새로운 캐릭터 잘 쓰도록 흐흐흐 좋아좋아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티콘 잘 쓰도록 휴 힘들어 후우 새로운 캐릭터 재수 캐릭터라도 생겼으니까 그분은 만족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오늘 하루 힘들었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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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